부모를 보면 자식을 알고,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고, 하나를 보면 열을 알고, 외대를 보면 사이버외대도 알 수 있지. 이것이 전통불변의 법칙. 교수님과 함께하는 해외어학연수 및 문화탐방. 국내 최초 온라인 태솔대학원. 1대1 실시간 맞춤형 교육서비스. 국내 최다 원어민 교수진. 무죡한 게 먹고. 교육서비스 명품을 자부하는 대학. 전통의 힘으로 미래를 만드는 대학. 싸이! 한국외대의 힘, 백년외대의 중심. The best, 싸이외대.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. 신편입생 모집 중. 코로나였습니다. kasih. 감사합니다.